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을 할 텐데요 손 소독제 모양의 용기를 패스로 저장을 하구요 이 안에 클리핑 마스크로 그림 효과를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지정된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400에 5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rgb 칼라 8 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ctrl r과 ctrl 다운표 누르셔서요 화면처럼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진행을 해 주시구요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급 다시 1 이미지를 전체 선택 ctrl c 해서 복사한 후에 ctrl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 넣기를 하구요 ctrl t 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를 누르면서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구요 옵션 바에서 비율 고정에 체크해 놓고 w 나 h 수치에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점의 설정도 여러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중인 파일은요 임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구요 그런 다음 완료된 후에 전송된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그리고 여러분 성명 쓰시구요 문제번호 1 쓰고 ok 눌러줍니다 자 적용된 필터는요 컷아웃입니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겠습니다 artistic에 컷아웃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터 적용 전 후로는 반드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소독량 용기 모양을 패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로 만드는 것 보다는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지만 둥근 사각형과 타원 그리고 펜으로 두개의 모양을 그려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라운디드 레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에 둥근 정도는 옵션바에 레디우스를 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좀 해놓구요 진행할게요 이제 여기에 색상 구별되는 칼라 명칼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레이어 하나에 여러 형태를 그리실 때는 옵션바에서 컴바인 쉐입을 지정하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네 자 여기에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성 형태에서 참조를 해 보자면 눈금자에서 중앙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진행을 하셔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 설정해 주시구요 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에 색상이 있는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바인 쉐입을 지정했기 때문에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위쪽으로 계속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떨어뜨린 후에 위쪽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요 패스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그려진 패스들을 선택하고 옵션바에서 얼라인을 수평 주강정렬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구요 여러분이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중심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엔터를 두 번 눌러 주시면 한 번은 조절점이 체크가 되고 한 번은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보이실 거에요 자 이렇게 패스가 표시가 됐을 때 이때 사각형을 이용해서 하나의 레이어에 연속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옵션바에서 컴바인 쉐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다가 사각형을 그려 줄게요 네 상단에 사각형 그릴 거구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각형도 여기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도 정렬 지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은 수시로 해 주시면 되겠구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타원 형태를 계속해서 그려 볼게요 자 타원 형태도 그리실 때 컴바인 쉐입인지 확인한 후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실 때 알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중앙에서 부터 그리기가 또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T를 연속해서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표시되면서 복사된 타원 형태를 여러분이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몸통의 모양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선택하시구요 옵션바에 쉐이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컴바인 쉐입인지 확인을 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다가 모양을 그려줄게요 네 첫 점은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곡선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곡선 전환하실 땐 드래그했던 기준점에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알트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 핸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곡선을 연결해서 그리기가 수월하실 거에요 네 이렇게 하셔서 드래그 자 그리고 알트 누르고 기준점에 클릭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클릭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곡선의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물방울 형태를 그릴 거구요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미 그려놨던 모양이라 하더라도 이 점과 핸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깐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됐다고 해서 계속 언두 하지 마시구요 나중에 이 방법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시구요 음 여기에 사각형도 선택해서 네 컨트롤 T로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패스들을 선택해서 간대정렬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횟수의 경계 부분이 보여지도록 해주시구요 자 이제 중앙에 십자가 모양 형태로 빼줄 겁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구요 자 Subtract Front Shape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뚫려진 형태가 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조절점 모서리에 마우스 배치하시구요 모서리 밖에 배치하시고 Shift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15도 단위로 회전이 다 가능합니다 자 90도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죠 네 자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 작업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립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패스 셀렉션 그 다음에 다이렉터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수정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구요 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패스가 활성이 됐을 때 옵션에서 Merge Shape Component 그래서 하나로 병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패스에서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할 거구요 레이어는 패스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레이어로 바꿔줄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Restorize Layer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패스만 남고 나머지 아까 하나 더 만들어 놨던 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구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제시된 대로 Stroke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oke 4px 지정해 주시구요 Stroke의 타입은요 gradient를 적용합니다 자 gradient editor 대화상자에서 왼쪽 color stop은 흰색 오른쪽 color stop은요 F9 F 자 여섯 자리가 제시될텐데 반복되는 한 자리씩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linear 마이너스 90도 해서 색상의 방향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너섀도우 클릭해서 내부 그림자 효과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요 자 이제 저장 한번 하시구요 1급 다시 1급 다시 2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엔터 눌러서 패스의 선택을 풀어주시면 되겠구요 자 이때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겁니다 아래 패스 레이어와 가져온 레이어는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겹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경계 레이어 패널에서 패스와 레이어 이 경계선에 알트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이동하시면서 자 컨트롤 t 를 눌러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한번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완성형태에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됐구요. 이제 1급 다시 3번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흰 배경 위에 모래시계가 있구요. 여기에 음영이 살짝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는 클릭된 지점에 색깔과 유사한 영역을 톨러런스 범위에 따라서 선택하는 범위가 달라지죠. 그리고 Add to Selection을 하게 되면 선택 영역에 계속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톨러런스는 35정도 설정한 후에 하얀색 그리고 왼쪽에 그림자 음영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구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반전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위쪽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식으로 선택 범위가 제대로 지정이 안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선택 도구들을 사용해서 부분적인 수정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 반전합니다. Shift-Ctrl-I 해서 반전하시고 Ctrl-C 해서 복사한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가서 Ctrl-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바로 Ctrl-T 를 해서요. 여러분이 완성형태 참조하셔서요. 크기 조절과 함께 회전을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시면 되겠네요. 격차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장하시구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베렌 엠보스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시구요. 베베렌 엠보스를 클릭해주시구요. 여기에 이제 사이즈는 완성형태 보시면서 여러분이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해당되는 모양, 꽃 모양과 나뭇잎 모양인데요. 우리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구요. 옵션에서 해당되는 모양이 있는 경로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장해서 레이거시 쉐이프 앤모 확장하시구요. 올 레이거시 디폴트 쉐이프 클릭해서 자 지금 제시된 모양은요. 네이처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플라워 원을 선택하시구요. 등록된 비율에 맞게 그리실 때는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위치 조정하실 땐 컨트롤 키 바로 눌러서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컨트롤 T 누르셔서 여러분 위치와 크기를 다시 한번 편집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은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요. 아우터 그로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7로 설정하고 오케이 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큰 모양의 꽃도 있죠. 네 이럴 때는 컨트롤 J로 복제를 한번 합니다. 이게 복산 레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 상태로 전환을 하시구요. 이동하고 그 다음에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요. 네 크기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 순서는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선택된 레이어에 복제돼서 바로 위쪽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배치하고 색상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보내기 할게요. 컨트롤 왼쪽 대가로 누르셔서 네 디노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랑 위치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 모양을 그리죠. 네이처에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 선택하시구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십시오. 컨트롤 T 누르고 크기와 함께 회전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내부 그림자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이너쉬더구를 클릭합니다. 거리와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효과는요. 1급의 1번은요. 이 문자효과가 하나 나옵니다. 네. 자 하나 나오고 자 설정을 보시면 에이리얼 볼드 이탤릭이고 50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글자의 색상은 여러분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글씨를 입력할 때는 허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을 하십시오. 드래그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설정을 맞춰준 후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맨 위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가로 누르시면 맨 위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웹 텍스트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적용된 글자의 변형 상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라이즈 상승이고요. 50%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화 상자 열려있을 때 여러분이 글씨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자 글자의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추가할 때는 아래쪽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 바로 해서 제시된 칼라 흰색 설정해주시고요. 오른쪽 색상 입력한 후에 OK 하시고 색깔의 분포를 여러분 확인하셔서 이 리니어 아래 앵글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랍 쉐도우 그림자 설정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디스턴스를 5로 사이즈는 7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완성이 되었는데 이때 여러분 안내선과 격자 가리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파일의 저장 규칙에 의해서 JPEG과 10분의 1로 줄어든 PST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답안이 전송되는 경로인 넷PC 문서를 클릭하시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문서에 gtq 폴더 만들어 놓으십시오. 시험장에서도 gtq 폴더 안에 넣어야 돼요. 어느 경로에 넷PC 문서 gtq입니다. 자 문제 파일의 이름도 살펴보시고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퀄러티는 8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윗서 하이트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한쪽만 수치 입력하면 알아서 맞춰져서 입력이 됩니다. 윗서는 40 하이트는 50 픽셀인지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어느 경로예요? 넷PC 문서의 gtq 폴더를 찾으셔서 이곳에 포토샵 포맷으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하시면 1번 문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전송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저장된 답안 파일을 최종적인 전송까지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를 각각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림 효과에서는요. 필터 적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정 효과가 있습니다. 색상 보정은 최근 경향은 두 군데 정도 설정을 해주는 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스타일 적용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자 효과에는 문자의 왜곡과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단위 픽셀로 맞춰 놓고 400에 500 픽셀 72 픽셀 퍼인치 RGB 칼라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작업 이미지를 생성을 시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보기 하시고 컨트롤 단표 눌러서 격자 보기 하겠습니다. 완성된 작업 이미지 같이 펼쳐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1급 다시 4 이미지로 오픈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크기가 조정이 되어야겠죠. 컨트롤 C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봄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종행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모서리를 드래그할 때 쉬프트 누르셔도 되고 지금처럼 옵션에서 종행비 설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한 후에 드래그하셔도 되겠습니다. 격자 참조하셔서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십시오. 저장은 이메일 경로에 여러분의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번호 2번이니까 2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할텐데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필터는 워러브 페이퍼, 물종이, 젖은 종이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스케치 눌러서 물종이 효과 적용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 다시 5 이미지를 여시고요. 여기 제세동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New Selection일 때 모드는 렉탱글 사각형으로 지정하시고요.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이 에어사이드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외곽 부분은 선택이 잘 되었는데 중간에 이 부분을 뚫어줘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Quick Selection 툴 사용해서 선택 영역에서 빼는 세 번째 옵션 Subtract from Selection을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서 해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주시고요. 종잉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축소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Auto Grow를 설정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는 1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손잡이 부분과 중앙에 배치된 이 부분의 색상을 각각 조정을 할 겁니다. 네, 자, 레이어에서도 선택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2에 썸네일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투명을 제외한 픽셀이 있는 부분을 빠르게 선택 영역으로 끌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의 연산을 사용해서 자, 여기에서 노란색 부분만 남겨서 색깔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ICK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요. 선택 영역에서 빼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Subject from SELECTION을 지정해서요. 노란 영역이 남도록 나머지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위쪽 레이어에 가려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레이어 패널로 갑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요. 조정 레이어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황색 계열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Hue Saturation 클릭하시고요. Colorize 색상화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Hue와 Saturation, Lightness 값을 다 조정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Hue는 색상입니다. 35 지정하시고요. Saturation 100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Lightness는 10을 입력해서 이렇게 주황색 계열로 보정을 해봤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퀵 셀렉션은요. Add to Selection이든 Subtract, From Selection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선택 추가하거나 빼거나가 가능하겠죠. 자, 위쪽 손잡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Hue Saturation 클릭합니다. Colorize 색상화 지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Saturation 75, Lightness 25를 입력하고 자, Hue는요. 0 상태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해봤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네, 1급 다시 6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이 형태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dd to Selection, Quick Selection 툴로요. 브러쉬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영역은 크게 자, 좀 세심하게 지정할 영역은 브러쉬 크기도 작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시다가 색상이나 밝기가 비슷한 영역은 넘어갑니다. 자, 이때 Alt 눌러주시면은요. 선택 영역에서 빼는 마이너스 표시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네, 어, 저는 동그라미 표시가 안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은요. Capsule Lock이 켜져 있는 경우입니다. Capsule Lock 확인하시고 눌러서 Capsule Lock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서 빠질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 줍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방향 다르네요. 컨트롤 T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Flip Horizontal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종행비에 맞춰서 크기 조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참고하셔서요. 대체 하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추가되고 변형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바로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너그로우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너그로우 클릭하시고요. 사이즈는 Cpx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게요. 자, 모르시기 형태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Custom Shape Tool을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Shape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색상은 미리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모르시기 형태는요. 오브젝트를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확장해서 보시면 모르시기 나옵니다. 네. Shift를 누르면서 종행비에 맞게 그려주고요. Ctrl-T를 눌러서 회전은 30도 할 건데요. 여러분,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포토샵에서는 10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네, 물론 옵션 바에서 30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이너그로 효과가 적용되어 있네요. 이너그로 클릭하시고요. 수치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형태를 찾아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심벌스로 확장해 보시면요. 이렇게 걷는 모양 나와 있죠. 보행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작업 이미지 하단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요. 이렇게 선택돼서 이동도 가능하실 거고요. 컨트롤티 눌러서 크기 조정도 다시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썸네일 더블클릭하셔서요. 해당되는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펙트는요. 이펙트 즉,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그림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앵글 값을 각각 조정하실 때는 Use Global Light의 체크를 해제하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복제해서 뒤집어주면 되겠네요. 네, 컨트롤 J 눌러서 컨트롤 T 누르고 블립 허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한 다음에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양은 완성이 됐고요.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입도 선택하시고요. 자, 한 줄로 입력이 되어 있는 문자인데요. 도듬 27포인트 이거 한글에서는 볼드가 따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뚜렷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롱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합니다. 설정을 맞춰주시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웹 텍스트를 클릭해서 글자의 모양을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크어퍼죠? 네,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 그러면 밴드를 줄여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록, 획을 지정하시고요. 3픽셀, 그리고 흰색입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편집기에 가서 왼쪽 컬러스탑은 0-F를 그리고 중앙에 컬러스탑 없으면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339를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스탑은 F39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색상이 배치되는 게 좀 달라 보이죠? 자, 거의 다 리니어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스타일을 보시면 레디알 방사형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배치를 해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문제 완료가 됐고요. 완성하신 후에 배치리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장 최종적으로 하시고요. 자, 격자 가리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파일의 세이브 에즈를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넷피씨 문서의 gtq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하시는 거예요. 가로 400, 세로 500 픽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jpeg 먼저 저장하십니다. 가로 400, 세로 8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해서 tst도 저장하겠습니다. 넷피씨 문서 gtq 폴더에 저장 눌러서 완료하시면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3번 문제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그림 효과에 대한 설정과 문자 효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이어를 잠깐 살펴보고 시작을 하시면 백그라운드에 지정된 배경색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는 레이어 마스크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의 블렌딩 합성 모드를 적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두 개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는요. 그림과 같이 모양의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채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보정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됩니다. 자, 문자 효과에서는요. 두 개 이상의 웹 텍스트 문자의 변형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에서 1급 다시 7번부터 11번까지 오픈을 해 놓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작업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단위는 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위수는 600, 화이트는 400, 72 픽셀 퍼 인치 RGB 칼라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를 열어주십시오. 자, 컨트롤 R을 누르셔서 그림과 같이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격자도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칼라를 클릭합니다. 자, 컬러 피커가 떴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색상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코드는 FFCCCC입니다. 6자리고요. 2개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략해서 FCC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칼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해당 칼라를 배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Alt, Delete 하시면 간단하게 100%로 정경색, 포그라운드 칼라를 채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7번 이미지를 클릭해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죠. 자, 컨트롤 S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답안이 전송되는 경로에 하지 마시고요. 이메일 폴더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3번 문제니까 3이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저장을 할 거고요. 완료가 됐을 때 저장 규칙에 따라서 2개의 파일로 전송이 되는, 즉 답안이 전송되는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을 새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자, 쉬프트를 누른 채 종행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하시는데요. 자, 옵션 바에서 W와 H 사이에 링크 부분을 클릭해서 종행비 유지를 해놓고 W, H 둘 중 하나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종행비에 맞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크기 조절을 하고요. 여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혼합 모드는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시험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리니어 번입니다. 어둡게 합성하는 거죠. 선형 번을 클릭합니다. 자, 합성이 되었고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는 레이어 마스크는요. 현재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썸네일 옆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얀색 직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제목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워지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설정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화이트와 블랙으로 설정하시고 그 중간에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 스위치를 누르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에서 상단 옵션바에 리니어 그라디언트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말, 오페스트인 100%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설정을 원하신다면 옵션바에 그라디언트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리셋 툴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영역을 이 작업 이미지에 설정을 하실 텐데요. 자, Shift 누르면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수평, 수직 45도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레이어 썸네일의 흰색이었던 부분에 아래쪽은 검정, 회색을 거쳐 흰색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검정으로 덮인 영역은 실제 이미지가 보여지는 작업 이미지에서 지워져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급-8번 1급-8JPEG을 여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하고요.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정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정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다른 이미지들이 합성이 되어 있고 모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치는 시험지 또는 결과 화면 보시면서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레이언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현재 설정 유지하시면서 자, 지워주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셔도 되고 이 격자 그리드에 스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냅 설정된 대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드래그하는 길이 이렇게 길게 한번 해보고요. 짧게 해보고요. 이 길이에 따라서 중간에 오른쪽은 검정이 되고 왼쪽은 흰색이고요. 이 중간 선에는 그레이스케일, 회색 단계로 그라디언트가 레이어 마스크의 표현이 됩니다. 검정에 가까울수록 많이 지워지고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지워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이감도 여러분이 여러 번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도 있고 클리핑 마스크도 있고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에 추가해서 특정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것처럼 합성을 할 때 쓰는 게 레이어 마스크고요. 클리핑 마스크는 어떤 특정한 형태대로 클리핑 잘라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 모양의 이미지가 잘려져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미지에 필터도 적용이 되어야겠죠. 네, 필터는요. 필터 메뉴 클릭하고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앵글드 스트로크 각진 선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앵글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네, 그런 다음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먼저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다.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적용하셨을 때는요. 반드시 레이어 썸네일에서 이렇게 앞에 이미지가 있는 쭉소판을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말풍선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합니다. 자, 평소에 모양을 좀 익혀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시되어 있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펜툴로 직접 그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제공되는 커스텀 쉐이프 사용자 정리 모양 도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상단에서 여러분 쉐이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정된 필 칼라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레이어와 레이어 끼리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찾아 들어가 볼까요? 자, 레거시 쉐이프 앤 모어 클릭하시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봅니다. 여기 토크 버블스가 있죠? 네, 이 토크 버블스에서 토크2 선택해 줍니다. 네, 색상은요. 클리핑 마스크가 돼서 이미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크기와 위치 지정하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패스 셀렉션, 패스 선택 도구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클릭, 드래그 해서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크기나 다른 변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이펙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는 스트로크, 팩을 적용할 거고요. 6픽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부분을 보시면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색깔이 있는 부분에서 점점 어때요? 투명으로 변환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크 6픽셀 아웃사이드 확인하시고요. 컬러도는 단일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 특정 컬러에서 아, 여기서 먼저 해볼까요? 네, 자, 여기에서 미리 설정이 가능하신데요. 하단을 눌러서 베이직스를 클릭합니다. 기본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에서 트랜스페런트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터로 들어가게 되면 자, 한쪽은 컬러를 설정하실 수 있고 한쪽은 투명을 유지한 상태가 됩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6,0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600,000인데 단축키에서 세자리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자, 물론 여기 프리셋에서 여러분이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리니어 90도 자, 모양 같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안쪽 그림자 적용되어 있네요. 인어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세부 설정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1급-9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자,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도 하고 음, 여러분 필터도 적용을 해 주실 텐데요. 자, 조정을 다 하시고 나서 클리핑 마스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클리핑 마스크 하고 나서 어, 크기 조정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토크2라고 되어 있는 모양과 현재 이미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 있어야 돼요. 작업 이미지에서도 겹쳐 있어야 되고 레이어 상에서도 아래 위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 레이어의 제목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미지는 다 보여지지만 아래에 토크2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공통적으로 접하는 이미지만 잘려져 보여지는 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옵션 바에 종행비 유지 아이콘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격자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요, 텍스처라이저입니다. 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 맨 아래쪽 필터 텍스처를 클릭하고 텍스처라이저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1급 다시 10번 이미지에서 손모양을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요 매직원드 툴을 사용해서 배경을 선택하고 반전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때 써주는 반전인데요. 자, 이때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를 지정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 톨러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톨러런스 수치도 조정을 해주시고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Add to Selectio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Shift 누르고 클릭하셔도 같은 효과이겠습니다. 자, 반전해 줍니다. Selecting Inverse 선택하시고 Ctrl-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Ctrl-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trl-T를 바로 눌러서 크기 조절과 함께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종행비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Shift 누르시거나 상단 옵션바에 종행비 유지 아이콘 클릭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Shift 누르고 드래그하실 때는 끝까지 Shif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자, 중간에 떼주게 되면 종행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간 이미지가 비율이 깨지면서 좀 어색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회전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차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자에과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이미지가 살짝 비치겠고요. 제시 조건에도 오페스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페스 80%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수시로 하고 계시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장입니다. 아시죠? 네, 컨트롤 S는 왼손으로 계속 누르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11번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외한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 톨러런스 값은 여러분이 이미지에 따라서 달리 설정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의 선택을 반전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서 컨트롤 V로 붙여 넣기 합니다. 그리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 누르면서 종행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 그리드 참조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에는 이너그로우 효과와 드랍 쉐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이너그로우 클릭합니다. 내부 광선 클릭해서 세부 수치는 교재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드랍 쉐도우를 설정해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액정에 색상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색상 보정을 하실 텐데요.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할 거예요. 특정 컬러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정답 보시고 어떤 계열이다 그러면 비슷한 색상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레이어 이미지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색깔이 보정이 되는 효과입니다. 고로 이 액정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때 다각형 형태로 선택을 한번 하겠습니다. 폴리거늘 라소2를 사용해서 액정 부분을 짧은 다각형으로 클릭 클릭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폴리거늘 라소2가 편리하겠죠. 네, 처음에 찍었던 점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색상 보정은 Hue Saturation을 클릭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Properties라는 패널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상화 Colorize를 체크를 해주시면 색깔 조정이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다. 자, 녹색 계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Hue, 색조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에서 유사한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turation은 색의 강약입니다. 지금 기본값이 좀 낮아요. 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네, 수치를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조정 레이어는요. 이렇게 별도의 레이어가 해당 이미지 위에 올려져서 지금 선택했던 부분에만 색상이 바뀌어 보이고 나머지는 원본을 유지해 주는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 아이콘 더블클릭 하게 되면 Properties에서 수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모양을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양은요. Custom Shape Tool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Custom Shape Tool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요. 2019 Shapes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oad and Streams 여기에서 여러분이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ape 9입니다.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해당되는 칠, 필 칼라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설정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데 이때도 역시 여러분 옵션에서 Shape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모양 레이어가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려놨는데요. 방향이 다르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로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쪽 레이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 이미지랑 봤을 때 배치가 좀 다르죠? 네, 그럼 이제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옆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순서 정돈하실 때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단축키 활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가 가능하겠죠. 네. 자,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면 맨 앞으로 맨 뒤로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 선택하시고 여러 개의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대가로 눌러주셔도 자,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일을 클릭해서 세 단계의 색깔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레이어 스탑을 그라디언트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왼쪽 컬러 적용해 주시고 자, 중간에 색상을 지정할 컬러 스탑이 없을 땐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 가능하십니다. 제시된 컬러 세 자리씩만 축약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앵글 90도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라디언트 스탑 1 리니어 90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도형의 크기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라디언트의 분포가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도형의 크기도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일 때 자, 2019 쉐입에서 피플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네. 쉐이프 284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때 처음부터 쉬프트 누르지 마시고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커스텀 쉐이프로 모양을 그릴 때 쉬프트를 처음부터 누르게 되면 이전에 작업했던 레이어에 같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는 드래그 하는 동안에 나중에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색상도요. 연속해서 그리실 때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커스텀 쉐이프는 컬러 피커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칼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위에 옵션에서 적용했을 때 먼저 적용한 쉐이프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에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그로우 사이즈를 7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틱 값을 70%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장식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식 모양은 말 그대로 장식에 있습니다. 올 레거시 쉐입 디폴트 쉐입을 확장해서 보시고요. 여기 언어먼트를 클릭해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장식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종행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드래그 할 때 하는 도중에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대가로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요. 컨트롤 T를 해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각을 입력할 때는 옵션에서 여러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옵션 바에 앵글 부분에 120도를 입력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위치와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드랍쉐도우 적용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오페스티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70%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식 모양이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컨트롤 J를 누르시고요. 어때요?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레이어 스타일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컨트롤 J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 하면서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은요.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로테이트 180도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크기는 축소를 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커스텀 쉐이프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패스 셀렉션이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젠탈 타입 툴로 여러분 적용을 하실 텐데요. 지금 맨 하단에 있는 문자는요. 설정이 궁서 16포인트 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조금 굵직하게 표현하기 해서 안텔리아 생 부분은 스트로그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컬러 이곳에서 검정색 흰색이나 검정은 입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퉁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곳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합니다. 드래그 해서 영역 잡지 마시고 클릭 해서 적용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는 다른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바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왜곡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클릭해서 여기에서는 아우터 그로우 효과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외부 광선을 클릭하고요. 사이즈를 5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자의 문자의 효과 적용 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속 방역 준수 확인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자의 속성 공서 22포인트 입니다. 스트롱 지정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시된 칼라도 여기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입력한 후에 글씨를 선택하고 설정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릭하고 진행하십시오. 네, 자, 웹텍스트 적용하도록 할게요. 스타일에서 플래그 깃발 모양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왜곡되는 구부리는 정도는 밴드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이 50% 에요. 자, 설정의 정도는 좌우로 드래그에서 해주시고요. 방향이 설정과 반대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해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2픽셀 아웃사이드 지정할 거고요. 단일 칼라이기 때문에 컬러 지정해서 컬러 피커에서 지정된 칼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저장 하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결과 예방수칙 지키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웹텍스트 적용된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스트로크 획과 그라덴트 오버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설정대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클릭해서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웹텍스트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아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화 상자 열어놓고 글자의 위치 작업 이미지에서 바로 드래그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휘어지는 정도값은요. 3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마쳐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 지정하시고요. 2포인트 2픽셀이고요. 포지션은 아웃사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정해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여러 개의 레이어 스타일을 동시에 적용하실 땐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되는 스타일의 제목을 클릭해야지 오른쪽 옵션이 바뀌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스탑 더블클릭해서 중앙에 추가 하나 합니다. 없을 때는 클릭하시면 되고요. 불필요할 때는 아래로 드래그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두 개 갈라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윈이어 윈이어 상태 맞습니다. 그리고 색깔의 배치를 보시면 어때요?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컬러로 진행될 때 0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상단의 글자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글자 타임진 뉴로만 볼드 이탈릭의 20포인트 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깔 지정해 주시고 드랍쉐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작업이 마무리 되셨으면요. 자, 레이어 부분 다시 한번 지정해 줄 곳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동 무브 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브 툴 사용하실 때 상단 옵션바에 오토 셀렉트 레이어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해당되는 레이어가 바로바로 클릭만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저장 최종적으로 하고요. 격자 가리기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죠.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지금은 바탕화면 임시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넷피시 문서를 클릭해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셔야지 답안 전송이 가능합니다. 연습하실 때부터 이 경로에 gtq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jpack을 설정합니다. jpack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퀄러티 파일 지정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저장했고요. 10분의 1로 축소한 jpg 에서 10분의 1로 축소한 psd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미스 60 하이트 40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어느 경로예요? 넷피시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3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의 프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된 작업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자, 4번 문제에서는요.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보정 효과 도 들어가 있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의 작업을 위해선 소스 폴더에 소스 파일 1급 다시 12번부터 17번까지 미리 오픈을 해 두십시오. 자,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컨트롤 N을 누르고요. 작업할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는 600, 하이트는 400 픽셀 지정해 주시고, 해상도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4번 문제도 3번 문제와 같이 정경색을 지정해서 배경 칼라를 넣어준 후에 합성 모드, 혼합 모드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포그라운드 칼라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가 뜨면요. 색상은 반복적인 두 자리 추격해서 세 자리만 입력해도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격자와 눈금자는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작업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바탕화면에 저는 임시 폴더 만들었고요. 4번 문제 저장 규칙에 의해서 이름 설정합니다. 1급 다시 12번 이미지를 열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격자를 표시하시는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자를 준비하셔서 이 단위마다 여러분이 줄을 그어 주시면 돼요. 네, 저는 100픽셀당 하나씩 격자 그리드가 설정되도록 환경 설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서요. 컨트롤 T를 하고요.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맞춰주시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레이어에 혼합모드 적용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스크린 지정할 거예요. 밝게 합성되는 모드죠. 스크린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줄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입니다. 자, 이때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는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고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나가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활용을 할 겁니다. 툴 활용할 때 여러분 모든 툴의 옵션을 디폴트로 세팅을 먼저 하고 진행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리셋 툴수를 지정해 주십시오.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 때 확인 꼭 해주시고요. 위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두는 노말 오피스틱 100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에서 위로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길이감 방향 조정 잘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로 설정하실 땐 방향 잘 잡으셔서 진행하시고 반듯하게는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13번 이미지를 열고 이 이미지 또한 컨트롤 A 컨트롤 C 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격자 참조 하셔서요.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될 때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이미지에는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를 확장해서 앵글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각진선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이 이미지 또한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서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래댄트 툴로 지워주고자 하는 방향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 작업 이미지 밖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1급 다시 14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 청진기 이미지가 있는데 비교적 배경이 단조로운 흰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인 선택 도구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때 생각보다 깨끗하게 선택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이 그림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해도 테두리 부분이 좀 울퉁불퉁하고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 사용하실 때 이미지의 일정 영역을 선택하겠다 라고 하실 땐 위에 옵션이 패스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저희가 리셋홀 툴스라고 해서 옵션을 초기화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펜의 옵션은 패스가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패스를 딸 때 위에 보시면 패스 작업은요.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닫힌 공간이 있죠. 이럴 때는 지금 전체 패스는 테두리만 딴 큰 패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개 세 번째 패스까지 따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패스 작업 패스 Operations에 이 설정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열심히 패스 작업을 했으나 선택이 엉뚱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펜 툴은요. 첫 점은 일단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곡선 부분에서 곡률이 다르거나 직선으로 꺾이는 부분에 대한 설정만 잘 기억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모양 작업 초반에는 펜 옆에 별표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하시는 분은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캡슬락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작업 초반에는 펜 옆에 모양이 무엇으로 바뀌냐를 잘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점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펜 옆에 별 모양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확대해서 작업 진행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크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을 따주실 때는 적당한 거리에 점을 찍으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때 이 핸들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 곡선의 길이 방향감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다음 곡선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핸들은 양방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언두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먼저 찍었던 드래그 했던 중점이 있죠. 이 앵커 포인트의 마우스 끝을 맞추시고요. 알트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알트 눌러서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해줘요. 그러면 한쪽 방향의 핸들이 사라지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음 진행하고자 하는 모양대로 따주시면 되겠고요. 점의 위치가 안 맞았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가 나왔을 때 이 점들 이동 가능하실 거고요. 핸들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진행해서 가장자리 부분을 한 바퀴 쭉 따서 완료된 패스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완료된 패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찍었던 점에 이렇게 펜 모양 가져다 대보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뜨죠. 이때 클릭해야지 이게 닫힌 패스 완료된 패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패스 작업을 미리 해놨는데요. 여기 패스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겉에 패스 하나 크게 따졌고요. 그 다음에 중간 패스 완료한 후에 새로운 패스 따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패스는 항상 팩 옆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패스 하나 더 땄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회색에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경계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작업은 옵션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가 네 번째 일 때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반대로 뒤집혔거나 엉뚱하게 되면 선택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살짝 안쪽으로 해서 패스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스가 완료가 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패스 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으로 불려 집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이제 크기 조절과 함께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로로 먼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버티칼 지정을 해줍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모서리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와 그 다음에 위치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는 여러분 드래그할 때 끝까지 눌러주시는게 종행비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격자 참조해서 진행할 거구요. 자 모서리 밖으로 마우스 가져가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거나 조절점 안쪽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베베렌 엠보스 효과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 다시 15번 이미지를 열구요. 자 이제 현미경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거에요. 자 완성된 작업물에서 보시면 하단하고 여기 사이드 부분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참조하셔서 선택할 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려고 하는 이미지 보다 배경이 좀 더 단조롭다 이럴 때는 배경을 선택해서 반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네 여기에서도 매직언드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톨러런스 허용 오차에 해당됩니다.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치를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선택하실 때는 Add to Selection 지정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작업하시면서 여러분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매직언드로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툴 선택 도구에 도움도 받으셔도 돼요. 사각형으로 Add to Selection 지정해서요. 저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드래그가 가능한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추가되는 거죠. 지금은요. 하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택을 반전하겠습니다. Select Inverse 컨트롤 C 눌러줍니다. 이때 이렇게 선택이 제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추가의 반대 빼는 겁니다. Alt 누르면 빼기 기능 가능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 붙여 넣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여기서도 보시면 좌우가 바뀌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 지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시고요. 종행비에 맞게 크기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Shift를 끝까지 눌러주세요.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나 약간 어색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행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대중보다 Shift가 정확합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적자 참조 해서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요. 드라이 브러쉬를 설정해줍니다. 드라이 브러쉬는 아티스틱의 드라이 브러쉬 있습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아우터 그로우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아우터 그로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 다시 16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 이미지도 단조로운 배경에 배치된 이미지죠. 이때는 선택을 배경을 선택하고 반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 선택 도구 매직 언드 툴을 선택합니다. 톨러런스는요. 이 범위 글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 범위가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컨트롤 D 눌러주시고요. 톨러런스 수치를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드 셀렉션 일때 5로 설정했던 이 부분이 어때요? 완전하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선택 반전 하겠습니다. Shift 컨트롤 I 누르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네 그런 다음 컨트롤 V로 작업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회전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사와 엠보스 클릭하시고요. 경사와 엠보스는 스타일은 이너베벨 입니다. 네 그리고 스트로크 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4 픽셀 아웃사이드 지정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설정을 하십시오. 네 자 여기에서 베이직 부분에서 기본 설정으로 바꿔놓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은 자 오른쪽 칼라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흰색일 땐 여러분 이렇게 왼쪽 상단 클릭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리니어 90도 설정하고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 약병 부분에 색상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색깔 차이가 좀 나 있으니까요. 여기는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퀵 셀렉션은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로 브러쉬 크기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위에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자 어떻게 조종하나요? 키보드의 왼쪽 대가로 점증적으로 줄어듭니다. 오른쪽 대가로 점증적으로 키워집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서 드래그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Add to 셀렉션으로 자동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이 바뀔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빼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선택 영역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선택하셨고요. 조종 레이어를 만드실 때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Hue Saturation을 활용하고요. Colorize 색상 색상 화를 설정한 후에 Hue Saturation Lightness 색조 채도 명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펙트럼 상의 색깔을 설정하고자 하는 색깔이 있는 곳에 일단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의 선명도는 Saturation을 활용해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밝기도요. 여러분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보시면 왼쪽은 명도가 낮아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명도는 10을 조정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영역 안에서만 색상 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 1급 다시 17번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여러분 배치상 다양한 선택도구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펜 작업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펜 툴 연습하실 겸 지정을 해주시고 곡선 부분 진행하실 때 곡률 방향 다를 때 R2 눌러서 핸들 한쪽 제거해주시는 것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패스가 완료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으로 전환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방향, 위치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네. 컨트롤 T 눌러서 좌우로 뒤집혀져 있는 상태로 종행비에 맞게 보내기 가능하시고 오른쪽 대가로는 앞으로 가져오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이어상에서 여러분 위아래로 레이어 패널에서 드래그하셔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기를 했습니다. 배치 맞춰주시고요. 마지막 이미지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안되고 변형만 하는 상태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양 생성하고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I에 해당되는 모양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죠?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 들어가죠? 레거시 쉐입 앤 모 클릭하시고요. All Legacy 디폴트 쉐입스를 확장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형태가 있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심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항상 이렇게 눈으로 익히시면서 어떤 형태가 어떤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 보실 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배치 맞춰주셔야 되겠죠? 레이어 배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서 뒤로 보내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색상 지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섀도우 클릭해 주시고요. 레이어의 오페스틴은 70%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결정구 형태를 찾아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확장합니다. 두번째 형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연이어서 먼저 그려놓은 모양의 이렇게 점들이 선택되어 있죠. 엔터를 눌러서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자 두번째 쉐이프 그리실 때 자 이렇게 드래그하는 도중에 쉬프트 눌러서 종횡비를 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커스텀 쉐이프는요. 저희가 리셋을 했기 때문에 상단 옵션의 쉐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쉐이프로 되어 있어야지만 레이어 상에서 어때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레이어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색깔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우터 그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엔터를 눌러서 현재 작업 완료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동도구 Move 툴에서 여러분 상단 옵션에 Auto Select를 지정을 해놓으시면 기본이 레이어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 마우스 클릭하면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클릭한 지점에 이미지나 모양이 있는 곳을 설정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현미경 형태 위에 이렇게 찾기 그죠? 이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 클릭해서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Custom Shape 툴을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웹에 보시면 이렇게 떡볶이 모양이 있죠? 서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한번 배치 그리고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오페스트는 6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도 어때요? 이 도브경태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 스타일 동일하고 크기 배치 그리고 색상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컨트롤 J 를 누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선택된 레이어가 하나 더 복제됩니다. 뒤에 카피라고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뒤집어서 크기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조절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완성 형태를 참조하시고요. 크기를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커스텀 쉐이프로 그려놓은 이 쉐이프 모양은요.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뜬다고 했습니다. 이 컬러 피커를 활용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해서 회전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패턴이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모양 펜 작업으로 정의된 부분입니다.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펜 툴로 모든 쉐이프 모양을 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펜 툴과 함께 여기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도형들의 연산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하는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상자 모양을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회전을 해서 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반듯하게 그려서 나중에 다 완성된 이후에 이 모양을 한 번에 회전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모양이 있고요. 위쪽에 단일 칼라가 적용된 모양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그려지게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장 저장 하고 여기 에선 라운디드 레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실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은 상단 옵션 에 보시면 레디우스라고 있어요. 이건 코너 레디우스 에요. 모서리를 얼마나 둥그렇게 지정을 할 것이냐. 둥근 정도는요. 수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모서리가 훨씬 더 둥글둥글 해지겠죠. 그죠. 네. 격자 참조 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로 이동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이즈를 살짝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왼쪽 상단에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 그 다음에 중앙에 십자가 형태 부분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펜툴을 사용을 할거에요. 먼저 왼쪽 상단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펜을 선택합니다. 패스의 원래 기본 설정을 보시면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쉐이프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구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쉐이프 레이어에서 빼거나 더하기가 돼 있어야 돼요. 즉 라운디드 렉탱글 1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상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그죠. 네.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뉴 레이어라고 바뀌어있는 옵션이 있을거에요. 이때 여러분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그렸던 둥근 사각형 일부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작업 진행하실 때 서 트랙트 프론트 쉐입 이라고 하는 설정을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기도 전에 이게 반전이 되어버렸죠. 그죠. 자 주의할게 있습니다. 이럴땐 명령 취소를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경계 부분이 이렇게 활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는 도형을 만드는 점들 있죠. 기준점들이 보여지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옵션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하고요. 자 반듯하게 진행할 땐 쉬프트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부분을 그리실 거고요. 자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이렇게 뚫리는 부분이 보이죠. 그죠. 네. 다시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모양에 맞게 여기에서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드래그하시고 마지막 지점에서 펜 옆에 동그라미 떴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령은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를 풀고 패스의 선택 상태입니다. 지금 모양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을 해준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감 모양은 굳이 펜틀로 그려줄 필요가 없겠죠.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도 쉐이프일 때 위에 패스 오퍼레이션스에 기본값은 뉴레이어입니다. 이때 그리면 새 레이어가 계속 올려지는 거예요. 여기도 빼줄 거니까 Subtract Front Shape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자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때도 여러분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라든가 변형을 해주겠다 그러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패스 셀렉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요 여러분 굳이 내가 이 툴 패널로 가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누른 채 드래그해서 원한다면 여기에서 얼라인 정렬 두소로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맞춰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선택 풀었다가 중앙에 직사각형만 클릭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90도 회전하게 되면 어때요? 중앙에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된 직사각형이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해서 회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존에 그렸던 곳에서 빼주는 이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줄 거예요. 자 정리하실 땐 지금 쉐이프에 관련된 도구가 선택되어 있고 옵션바에 패스 오퍼레이션스에 보시면은요. 현재 설정에 관련된 연산이 나와 있어요. 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머지 쉐입 컴퍼넌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 병합 구성요소라고 한글에서는 표기될 거예요.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 둥근 사각형 그리고 펜틀로 그린 형태 그리고 직사각형 두 개 겹친 총 네 개로 작업을 했지만 이제 하나로 완벽하게 병합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설정하시고 색상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 쉐도우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패스 1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더블클릭하시면 이름 수정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손잡이 해당되는 부분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패스 상태 풀어주셔야 돼요. 엔터 두 번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먼저 그린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바깥쪽 안쪽 그 다음에 또 사각형 형태도 추적이 되죠. 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레디우스를 10으로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형태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레이어에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새 레이어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도 보시면 이렇게 별개 레이어로 이렇게 층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은 제시된 검정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이 좌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레이어에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옵션을 컴바인 쉐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빼는 것과 달리 컴바인 쉐입은 여러분 훨씬 더 적용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플러스 십자포인트 옆에 플러스 버튼 생겼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선택되어 있을 때 방향키 이용해서 여러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선택을 풀었다가 다시 한 번 엔터를 눌러줍니다. 특히 이제 빼기를 할 때 이 기능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릴 텐데 이번에는 코너 레디우스를 5로 설정을 하고 기존에 그렸던 형태에서 빼줄 겁니다. Subtract Front Shape 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십자포인트 옆에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손잡이 부분에 모서리 둥근 정도를 달리 해서 만들기 위해서 레디우스를 5로 설정을 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불필요한 부분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빼는 옵션이 돼있고 이렇게 점이 선택 안되어 있을 때 설정을 해주십시오. 넉넉하게 그려서 하단에 불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덮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더하는 연산은요. 여러분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러스트 작업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패스파인더에서 설정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셀렉션으로 도용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옵션에서 얼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로 또 병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할 때 Merge Shape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병합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따로따로 선택은 안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모양을 조금 더 편집을 해야겠다 라고 하실 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점들을 선택해서요. 이렇게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을 패스2 라고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도 Drop Shadows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고 회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1과 패스2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 제목 클릭하실 때 동시에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누른 채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을 패스1과 패스2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동 도구에도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선택됐을 때 온라인 설정 가능하실 거고요. Ctrl T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운딩이 두 개의 레이어에 동시에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바에서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해서 이렇게 회전을 바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 안에 적용할 패턴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물음표와 배결 전구 형태가 나와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패턴을 지정하실 땐 새 도큐멘트를 열어서 지정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눈금자 잘 확인하시면서 이 패턴의 기본형 이렇게 두 개의 형태가 배치될 형을 여러분이 가늠을 하시고요. 이게 눈금자 활용해서 가로 몇 픽셀 세로 몇 픽셀 안에서 만들어지느냐 이거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은 이 기본형을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방 연속문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텐데요. 보십시오. 네. 이 두 개의 커스텀 쉐이프를 그려서 패턴 정의를 해주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어때요? 여기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상하좌우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백 부분이 어때요? 이 패턴 다음 패턴 간에 간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눈금자 참조해서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40 픽셀 당 하나씩 패턴의 기본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N을 누르고요. 단위 픽셀로 하시고 width, height 각각 40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요. 커스텀 쉐이프에서 여러분 찾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스텀 쉐이프에서 여러분 이 퀘스텐마크는요. 심볼에 있고요. 교재 내용 확인하시면서 색상 정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백열종구 형태는요.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백열종구 1 형태 선택해서 흰색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에딧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디파인 패턴 패턴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패턴 정의를 해줘야지 이게 패턴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죠. 물음표와 정구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어때요? 이 구급력 가방 하단에만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쵸? 네. 자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할 거냐면 레이어를 새로 그리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돼요. 네. 자 어디에? 바로 이 모양 위에 만들 거예요. 오토셀렉트에 레이어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될 텐데 한번 선택 풀고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패스 1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자 이제 이 패턴 적용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느냐 선택 범위 안에 채워넣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선택 영역 안에 이 패턴이 쏙 들어가게끔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새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택 범위 안에서만 적용할 거니까요 이 패스 1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패스 1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색깔이 있는 부분만 빠르게 선택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새 레이어가 바로 위에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패턴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는 패턴이라고 입력을 해서 구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레이어의 선택된 범위 안에만 패턴으로 정의된 물음표와 정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패턴 채우겠습니다. 에딧 메뉴 클릭합니다. 필 칠입니다. 자 컨텐츠 부분은 패턴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커스텀 패턴은 여러분이 정의한 패턴이 나오는 곳입니다. 가장 최근에 정의된 패턴은 맨 마지막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노말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런스 체크를 해제한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 자 이곳에 패턴 레이어 눈 아이콘 꺼볼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마치 클리핑 패스 된 것처럼 선택 영역 안에만 패턴이 적용됐어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페스틴은 60%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레이어 순서 바꾸겠습니다. 상징기 이미지를 이동 도구에 오토 셀렉트 되어 있을 때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오른쪽 대가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맨 위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정렬 순서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문자 효과는요 보시면은요 총 4개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4개죠. 자 여기에서 웹 텍스트에서 문자를 왜곡하는 건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중앙 정렬로 해서 어때요? 여기에도 글자가 세 줄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일단 맨 위에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입 2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에리얼 볼드 16포인트 지정하라고 나와 있지요. 이 설정 따라서 해주시고 색상은요 여러분 제시된 칼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교재 내용 참조해서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또한 여러분 도둠 45포인트 그리고 한글을 조금 굵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웹텍스 부분을 보시면 피쉬라고 되어 있죠. 네 피쉬 그리고 40%를 설정해서 글자를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에서 보시면 이 글자에는 제시된 효과 스트로크 그라딘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드랍쉬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앞서 진행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글자 부분도요. 여러분 어때요? 설정을 보시면 궁서입니다. 궁서 17포인트 스트롱으로 지정을 했고요. 가운데 정렬로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컬러가 일부 다릅니다. 그죠? 자 입력한 후에 해당되는 부분만 옵션에서 색상을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스트로크 흰색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급 가방과 함께 어때요?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이너스 15도로 설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상세한 내용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둠 16포인트로 지정된 컬러 설정해서 글씨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맨 앞으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네 맨 위에 레이어 선택하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도둠 16포인트 굵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롱 지정 해줬습니다. 색깔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웹텍스트는요 자 위로 휘어지는 효과죠. 네 그래서 아크 50%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요 여기 보시면 스트롱 획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픽셀 적용하시고 단일 칼라 니까 컬러 지정해서 컬러 피커에서 해당 칼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완성됐을 때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30 입력 하셔도 되고요. 쉬프트 누른제 드래그 하시면 포토샵은 15도 단위로 스텝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툭툭 끊어지면서 옵션에 툴팁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인 저장과 함께 격자를 가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장 규칙에 의해서 jpeg과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내 pc 문서 gtq입니다.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jpg 설정하고 퀄러티는 8 설정에서 저장을 합니다.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